나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이거 인스트루메탈이 필요하다 이거지 팀에서 가사를 써야 되니까 지금 하고 집에서 들으면서 해 내가 내 노래를 막 저번에 형 안 왔을 때 녹음하는 그래 그거 많이 들었잖아 그래 그걸로 할게 1 2 3 4 1 2 3 4 1 2 1 2 let'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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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